안녕하세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가영입니다. 옆에 특별한 손님인 경상북도교육청의 부교감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교감 성민호입니다. 혹시 오늘 나우 캠페인 챌린지를 하는 학생들에게 의원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을 하시나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나면 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 나 어떡해, 화이팅! 할 땐, 후 fifth 할 땐 나 어떡해 언제나 답답 drie Should like jam? 우리 오늘 abused 혹시痴, if you are a sweet number? 내가 이전에 Oh 생각나 연락해봤어 기억해 우리 사이 끝이 아닌 끈 Right 마음을 연결해줘 좋은 생각만 할 수 있어 넌 나의 희망 너의 편이 될게 나 어떡해 할 땐 나 어떡해 언제나 톡톡톡 너의 곁엔 항상 잊지마 내가 있어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낮이라도 밤이라도 나 어떡해 All right so bright 톡톡톡톡 주저 말고 더 나 어떡해 할 땐 Oh Oh 나 어떡해 언제나 톡톡톡 너의 곁엔 항상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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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나의 친구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명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나우 캠페인이 전국민적 확산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나우 캠페인 챌린지 참여기관으로 포항교육지원청을 지명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